오늘 또 시간에 지체되지 않고 착착착 빠른 진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이나 컨셉 촬영 같은 걸 몇 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때는 그냥 프로필이라서 딱히 컨셉이 있다기보다는 단정하게랑 머리 완전 헝클어뜨리고 어린 소녀였나? 그런 컨셉을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수영복을 입어보거나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TS 성형외과를 제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TS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